자, 어제입니다. 어제 윤석열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3.2% 늘어난 677조, 중요한 건 2년 연속 긴축 기조를 이어나가겠다라는 겁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걸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연도별 예산 증가율을 보시면 문재인 정권 때만 하더라도 9.1, 8.9, 8.9를 이어나가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는 5.1, 2.8, 이번에는 3.2%를 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의 총 지출 증가율의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뭐 하는 겁니까?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거예요. 몇 년 연속? 2년 내내.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허리띠를 졸라 매야 될까요? 잘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나라빚을 어마어마하게 늘려냈기 때문입니다. 5년 만에 400조를 증가시켰어요. 전 정부 때보다 무려 2배 이상을 늘려놨다라는 겁니다. 제가 비교해드렸죠? 자, 문재인 정권이 이 정도로 나라빚을 늘려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도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의 400조 이상 국채 채무가 늘려가지고 일확기 어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돼서 좌파들처럼 돈 뿌려가면서 포퓰리즘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보여주기 시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 미래를 위해서 허리띠를 졸라 매겠다라는 게 어제 윤석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윤석열 정부가 어느 어떤 곳에 허리띠를 졸라 맺는지를 우리가 좀 예의 있게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와 관련돼서 언론들이 조명을 안 해주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윤석열 정부 초기 그리고 지금까지 가장 많이 했던 게 무엇입니까? 바로 노조 그리고 좌파 카르텔을 타파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이거였죠. 말도 안 되는 정치보조금을 없애는 겁니다. 실제 윤석열 정부, 노조 그리고 좌파 시민단체와 관련된 지원금을 재검토하기로 했었어요. 실제 그리와 관련돼서 허리띠 졸라 맺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졸라 맨 허리띠가 어느 정도 되느냐? 액수가 무려 100조가량 된다라는 겁니다. 100조가량. 노조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 정조준 100조 없는 국고보조금이 확 줄 것이라는 거예요. 자, 왜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에서 지자체 지원 빼고도요. 중앙부처가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해준 게 무려 5년간 30조입니다, 친구러분들. 이걸 확 줄여버린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쓰지 않아도 되는, 쓰지 않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허리띠를 졸라 맬 수 있는 것이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렇게 졸라 맨 허리띠와 관련돼서 우리는 돈을 어떻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쓰일 곳에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윤석열 정부가 예산안을 밝히면서 어떤 곳에 이 돈을 쓰느냐? 바로 이겁니다. 약자 복지, 경제 활력에 집중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에 방점을 찍고 있냐면요. 바로 이거예요. 미래와 민생의 방점을 찍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미래와 미래의 방점을 찍음에 있어서 어떻게 방점을 찍을 수가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조소득층, 장애인, 노인, 청년, 소상공인, 저출산, 고육주거, R&D, 의료개혁, 국방보호, 재해제응, 치안안전 이런 곳에 돈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문재인 정권 좌파들과 달리 정말 써야 될 곳에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가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어떤 식으로 지금 예산안을 짰고 정말 어떤 곳에 돈을 쓰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어제 어떤 예산안을 발표했냐면요. 이런 걸 발표했습니다. 육아휴직,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와 관련돼서 육아휴직 급여를 250만 원으로 상향하고 더 나아가 육아휴직 당시 업무분담을 한 동료에게 월 2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처음으로 정책으로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내년 병장 월급이 205만 원으로 3년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놨었던 대성경황을 이루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생계급여를 연 141만 원으로 늘리고 노인 일자리도 110만 개로 늘리겠다라고 발표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68만 소상공인의 배달 택배비를 30만 원 지원하며 철, 점포 철거비도 400만 원까지 상향을 시켰습니다. 자,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의료개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필수 의료, 지역 의료에 2조 원을 쏟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내외가 8개 필수 과목 전공의에 월 100만 원 수당을 줄 것이며 더 나아가 지역 필수 의료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5년간 20조 이상을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게 바로 윤석열 정부의 어제 예산안의 발표였다라는 것을 제가 보여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비교가 가능하죠. 어떻게 비교 가능합니까? 민주낭 좌파들은 민노총, 더 나아가 좌파 시민단체들한테 있는 돈 없는 옷 다 뿌려가면서 마구잡이로 포퓰리즘을 했지만 윤석열 정부, 그것을 2년여 동안 바로 잡았고 그렇게 허리띠 졸라낸 것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서 정말 써야 될 곳에 돈을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어제 예산안 발표에서 하나 또 주목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였습니다. 어제 보험부가 광복회 예산을 6억을 삭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근 논란이 되는 광복회와 관련돼서 보험부가 예산을 6억 삭감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이 삭감됐다라는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광복회 측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해요. 협의가 없었다면 반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광복회 여러분들 뭔가 착각하시나 본데요. 정부 예산안을 너희랑 왜 협의를 합니까? 네? 왜 협의를 해요? 그래서 정부가, 행정부가 예산안을 발표하면요 그와 관련돼서 누가 검사를 합니까? 국회가 심사를 합니다. 즉, 이것은요 삼권분립에 따라 행정부, 입법부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걸 왜 광복회랑 협의를 하냐고 자, 보시는 것처럼 지금 광복회가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얘기를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줄일 곳은 줄이고 있고 정말 써야 될 건 쓰고 있다라는 윤석열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발표를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무엇보다 한 가지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런 예산안 발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기자들 앞에 서겠다라는 겁니다. 자, 당장 내일입니다.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을 가지겠다라는 거예요. 4 플러스 1 개혁 추진성 성과와 이것을 왜 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직접 설명을 하겠다는 겁니다. 자, 내일 몇 시냐? 오전 10시에 이것이 생중계된다고 합니다. 저도 유심히 지켜보고 관련돼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방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와 관련돼서 윤석열 대통령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거예요.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겁니다. 실제 어제 국무회의 마지막 발언이었어요. 자, 잘 아시는 것처럼요. 개혁이라는 것은요. 모두 다 동의할 수 없고 누구보다 가장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자신들이 갖고 있던 이권과 자신들이 갖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게 만드는 게 어쩌면 개혁 아니라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즉, 우리는 이 변화와 관련돼서 어쩔 수 없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요.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해야 되는 겁니다. 뭐를 위해서?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근데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당연히 지지율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대 정부가 이 개혁안을 한 번도 성과를 내놓지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그걸 하겠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그 개혁 방안에 있어서 가짜 뉴스들 선전선동이 계속해서 들이댈 거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걸 흔들리지 않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정치해야 된다고요? 용먹을 각오하는 사람들이 정치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떤 각오하고 있습니까? 용먹을 각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용먹을 각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윤석열 정부의 개혁 방안 그리고 이것이 어떤 지금 결과로 나오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리는 게 저의 역할이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해주실 역할이 아닐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는 건데요. 자, 왜겠습니까? 민주당 좌파들은 아직까지도 선전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제가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이 발표되자마자 민주당 좌파들은 어떤 식으로 얘기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있는 거 없는 거 다 얘기합니다. 윤 정부 예산안과 관련돼서 부자 감세, 민생 예면, 미래 포기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고 와서 비판의 비판을 위한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 좌파들은 왜 이렇게 비판을 할까요? 결론적으로 이재명 때문입니다. 왜냐? 딱 한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뭐와 관련돼서? 지역사랑 상품권이 반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윤석열 정부의 예산안 발표와 관련돼서 이재명이 그렇게 사랑하는 지역사랑 상품권이 반영이 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있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이 항상 말하는 게 뭡니까? 지역사랑 상품권이에요. 즉 뭡니까? 지역화폐라는 겁니다. 이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지금 민주당 어떤 일을 벌이고 있냐? 이 지역사랑 상품 관련돼서 당론 발일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권을 위해서 민주당이 조직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건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작년 예산안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 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뭐 했습니까? 지들 멋대로 단독으로 7천억을 증액시켰어요. 자, 그럼 신규 여러분들 제가 여쭤볼게요. 민주당이 지난 한 해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권을 7천억을 진행시켜서 뿌렸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민생 나아진 거 있습니까? 실제 우리 삶이 개선된 거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즉 뭐하는 겁니까? 이걸 뿌려도 우리 국민들의 삶에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뭐만 올라가는 겁니까? 물가만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뭐하는 겁니까? 윤석열 정부가 이재명표 지역사랑 상품 관련돼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겁니다. 왜겠어요? 실제 국채기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국채기관. 조세연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역화폐는 지자체 간의 제로성 게임입니다. 더 나아가 최근 들어 뭐가 걸리고 있어요? 지역화폐로 소비자 효용이 줄고 현금깡 단속 비용만 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올해만 지금 몇 번이 걸렸습니까? 무려 상반기에만 4배가 급증되었습니다. 상반기에만 지금 몇 퍼센트가 올라갔냐? 51.6%가 증가를 했어요. 뭐 한다니까? 이재명이 지역화폐로 25만 원 돈 뿌린다고 하니까. 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이재명과 민주당이 말하는 지역화폐가 어떠한 문제점을 나아가고 있는지 더 나아가 그것이 우리 국민들의 삶에 있어서 그 어떠한 효능감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여실하게 지표로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타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권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그냥 마구잡이로 뿌리려는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가 또 한 번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을 것이고 이런 이재명의 지역화폐 공약이 얼마나 허무 맹랑한지를 저를 비롯해서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전해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제가 더 화가 나는 사람은 누구냐면요. 바로 한동훈 대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이 기사를 보여드렸어요. 자 어떤 기사냐. 채널A 단독 한동훈 지난주 박단 전공의 협의장과 비공개 면담. 제가 이 기사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자마자 뭐 보여드렸습니까? 실제 한동훈 대표를 만났다라는 누구? 박단. 박단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뭐라고 말했다고요? 비공개로 상호 합의된 만남을 일방적으로 언론에 흘려 유감이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하는 겁니까? 원래 공개할 게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한 거라든가? 특정 언론사에 단독으로 공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 이러면 이럴수록 의정 갈등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고 해결 하나도 안 될 거라고 제가 누차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어제 하루만 하더라도 이와 관련돼서 단독 보도가 몇 개나 나오고 있느냐? 잘 보세요. 단독 한동훈 의대 증원 유예한 한덕수 통해 대통령실 전달 단독 의정 갈등 중재 나신 여당 복지부 차관 교체 요구도 검토 단독 여당 응급 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대통령실에 추가 제안한다 단독 한동훈 이재명 회담 의대 증원 의제 추진 어제만 하더라도 이 의료 개혁과 관련돼서 의정 갈등 관련돼서 단독 보도가 여러 언론사를 통해서 한동훈이라는 주어를 가지고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한동훈 대표는 지금 뭘 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또다시 대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료 개혁, 국민의료덜, 대안이 필요하다. 누가 모릅니까? 누가 몰라요?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게 정말 대안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 당사자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을 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즉 뭐예요? 결과물을 만들고 나서 이와 관련해서 언론에 알려야죠.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결과물 나왔습니까? 아무것도 안 나왔어요. 오히려 뭐하고 있습니까? 대립강만 더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제가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실제 어제 어떤 보도 나왔다고요? 여당에서 응급의료진 법적 책임 면제 대통령실에 추가 제한한다라는 단독 보도 나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이게 제가 화나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 이미 정부가 밝혔습니다. 응급의사에게 비용, 면책, 권한 3종 지원하겠다고. 실제 검토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정부가 이미 검토하고 있고 대안으로 제시한 걸 왜 여당발 기사로 나오는 겁니까? 자, 무엇보다 어제 뭐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의대 증원 유예안을 한덕수 총리한테 대통령에 전달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대통령실이 못 참겠나 봐요. 대통령실이 어제 입장문을 냈습니다. 뭐라고? 여당이랑 의대 증원 유예 공식 제안한 적 없다고요. 안 했대요. 한동훈 대표에 따르면 한덕수 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실에 전달했답니다. 대통령실이 뭐랍니까? 여당이 그런 공식 제안을 한 적이 없대요. 그럼 우리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당사자인 한덕수 국무총리한테 물어봐야 되겠죠. 자, 한덕수 국무총리 기자들에게 질문 받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냐? 한동훈 대표가 회의 끝나고 의대 증원 유예안 제안했지만 어렵다고 결론 냈대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지난 25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 고의당정협의회에서는 2006년도 의대 입학 증원 증가 유예안이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고 회의 중간에 거론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에 따르면 회의가 끝나고 다른 상처 대부분이 나가고 난 뒤 한대표가 따로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하고 회의장 기퉁에서 만났대요. 그 자리에서 한대표가 한 총리한테 2020년 증원을 유예하면 이 문제가 좀 더 쉽게 풀릴 것 같다고 생각한다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한덕수 총리는 뭐라는 겁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로 검토해발 사안이 많기 때문에 생각해보겠다라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해보면 될 건 아닙니까? 근데 생각도 하기 전에 뭐하는 겁니까? 일단 뿌리는 거야. 내가 전달했다. 이게 지금 뭐하자는 겁니까? 네? 이게 지금 뭐하자는 거예요? 아니 이게 해결이 되겠냐고요 이게 지금 이게 무엇보다 제가 어제 가장 짜증났던 건 무엇이냐면요 어제 언론의 보도가 이렇게 나옵니다. 전의교협이 여당 지도부에 한동훈 중재한이 긍정적이다 라는 전달을 했다라는 거예요. TV조선 단독 보도입니다. 심지어 어제 SBS는 뭐라고 나면요 이렇게 나와요. 중재한을 입장 정리 중이다. 빅파이브 전공의가 대표를 소환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어떤 보도인지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일 서울대병원 전공의 대표 여당이 대통령실에 제안한 2026년 의대중원 보류란 중재한에 대해 물었지만 그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세요? 중재한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공의 협의의 임원이기도 한데 협의에도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3월 서울의대 교수가 이번과 비슷한 중재한을 냈을 땐 즉각 거부 입장을 냈던 것과 다소 달라진 셈입니다. 대한의학회 관계자는 전공의 협의의 입장이 나오기 전엔 언급을 삼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즉각 거부로 선을 긋지 않고 중재 가능성을 주시하는 거란 해석도 있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어떻습니까? 마치 지금 의료계 측에서 특히 전공의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한동훈 대표의 중재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식으로 지금 특정 언론사의 단독 보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보도가 어제 나오자마자 어떤 입장이 나왔냐면요. 이런 입장이 나왔어요. 전공의 협의회에서 중재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요. 심지어 이걸 뭐 했습니까? 앞서 단독 보도했던 SBS의 실제 전공의 협의회가 전화를 건 겁니다. 뭐라고? 잘 보세요. 2026년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걸 보류하자는 한동훈 대표의 중재한과 관련해 SBS는 대한전공의 협의회가 입장을 정리 중이라는 의료계 관계제 전언을 보도했습니다. 보도 직후 박단 비상대책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박단 대표는 의대의 정원에 관련해 원점 재검토라는 전공의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1월 20일 한동훈 대표와 비공개 면담에도 전화를 전해서 밝혔다라는 겁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 제발 이러지 말라고요. 이건요 갈등을 더 촉발시키는 겁니다. 이거는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하는 겁니까? 저는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의심? 나 면담했어. 어떤 의심? 난 전달했어. 어떤 의심? 나는 대안 냈어. 지금 뭐하는 겁니까? 보여주는 거죠. 실제 이걸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아니라 뭐하는 겁니까? 정치적으로 나는 면담했다. 나는 전달했다. 나는 대안 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론적으로 해결이 돼요? 안 되잖아요. 오히려 더 갈등만 벗어 빚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대통령실이 악마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뭐겠습니까? 야 한동훈은 전공의 협의회장도 만났대. 대통령실 뭐하냐? 한동훈은 유해안도 대통령 전달했대. 대통령실 뭐하냐? 한동훈은 대한두지시의 대통신이 뭐하냐? 제가 이게 싫은 겁니다. 이게 결국 뭐하는 겁니까? 대통령만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대통령만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정치에는요. 공개적인 것도 중요하겠지만요. 물밑협상이란 게 있다고. 물밑협상. 그럼 뭐겠습니까? 비공개 내에서 서로를 조율을 하고 그 조율된 가운데 하나의 안건을 가지고 공개를 하는 게 정말 해결을 중재하는 것 아닐까요? 정말 이걸 해결하는 것 아닐까요? 근데 뭐하는 겁니까? 한쪽에는 내가 전공의 협의회 만났어. 한쪽에는 대통령을 전달했어. 지금 이런 식으로 양측에 전달했다 만났다라는 것만 언론 보도 단독 보도 나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해결이 안 난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민들이 바보가 아니에요. 바보가 아닙니다. 다 알아요. 지금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지금 어떤 문제인지 더 나아가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말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머리 짜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 해결하고자 하냐면요. 단독 보도 안 흐르게 엄정 대응하세요. 이와 관련돼서 내가 누구 만났다 뭘 전달했다 라고 단독 보도 나오는 게 아니라 실제 대통령실 윤석열 정부와 의료계가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물밑에서 조율하는 게 정말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 아닐까 라는 말씀을 전해드려보는 겁니다. 자 아마 이 방송을 보시고 나면요. 저한테 욕 많이 하실 겁니다. 지금도 채팅창에 많이 하시잖아요. 저한테 네가 판단하지 말아라. 네가 뭐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해야죠. 왜냐 더 갈등이 깊어지고 있잖아요. 왜냐 양측이 이와 관련해서 다른 목소리 더 내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때문에 누차 말씀드립니다. 제발 내가 뭐했다 라고 보여주지 마시라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정치인이 가장 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용먹을 각오하라는 거예요. 용먹을 각오하더라도 내가 이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밝히는지 얘기하라는 겁니다. 그게 진짜 지금 한동훈 대표가 가져야 될 얘기가 아닐까 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얘기 좀 하세요. 김건이와서 수사와 관련돼서 더 나아가 민주당 좌파들의 친일 몰리와 관련돼서 얘기 좀 하세요. 왜 이건 얘기 안 하는 겁니까. 왜 선별적으로 사안을 가리냐고요. 자 그래서 제가 한동훈 대표가 그렇게 친하다는 이정재님의 목소리를 빌어서 한마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 중고행 이거 장면이 너무 심한 거 아니요. 미안 소리 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고 자 이렇기 때문에 제발 그만해라 제발 이와 관련돼서 과거 한동훈 장관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라는 말씀 제가 마지막으로 드려보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